네 오늘 이제 저희 마이크로칩의 블루투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업무 하실 때 저희 rn 4870 또 4871 이 모듈을 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구요 참고로 이 클래스는 이제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 그래서 ble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저희 마이크로 칩의 제품 특징 그리고 rn 4870 487 하나를 사용하실 때에 알아두셔야 할 몇가지 커맨드들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구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핸즈원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 마이크로칩의 ble 솔루션인 rn 4870 4871 모듈을 소개를 해드릴 거구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le죠 ble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뭐 스루프 시나 뭐 이런 스펙 같은 점들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rn 4870 4871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와 스키 커맨드 들 그래서 몇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구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발하시거나 하실때 참고할 만한 문서 또는 뭐 사이트 이런 자료들을 어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